일본 나라시대인 710년부터 솟구쳐 오르던 일본에서 역사가 깊은 슈가나다 해약 근처의 온천이 2022년 1월 22일 새벽 1시 8분경 일본 키우신 미야자키현 동부 슈가나다 해약에서 규모 6.6의 강진 이후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진 발생지역이 바로 난카이토 서부인 슈가나다 해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큐슈가나다 강진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도 부산과 울산 포항 등 영남 해안지역에서 전등과 창문은 물론 침대가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이 난카이트로프 거대 지진의 진원력 안에는 들어가지만 조사 기준이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기에 이번 지진은 6.6이므로 조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710년 일본 나라시대 때부터 샘솟던 온천이 갑자기 말라서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이번 큐슈가나다 6.6 강진으로 지진학자들은 도대체 난카이트로프 거대 지진 진원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온천 관련 일본의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해보면 2월 5일 토요일 일본의 중부지방인 기후현 민호시 동부 그리고 나간호현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데 이 두 곳은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기후현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19일 오후 1시 13분에 일본 기후현 시다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에 4월 22일부터 나간호현과 기후현 경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9일 기후현의 규모 5.3 강진 이후에 30년 이상 멈추어 있었던 온천수가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 2022년 1월 22일에 기후슈 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진 이후에는 갑자기 온천수가 오히려 말라서 더 이상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기후슈 슈가나다 6.6 강진은 정단층형 지진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번 지진으로 긴급지진 속보는 4초만에 1보가 나왔으며 특히 제6보에서는 규모 7.5 최대 진도 7로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규모 7.5라는 수치는 30년 주기로 슈가나다 해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최대치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이번 기후슈 슈가나다 온천수 멈춤 사건은 지진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징후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특히 이러한 비과학적인 것이지만 전조현상들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기에 더더욱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심해어, 지진운, 지진광, 동물들의 이상행동들과 지진에 대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바노아트의 법칙과 독가라의 법칙 등도 과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초승달 등의 달의 인력에 대하여도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의 연관성을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진으로 인하여 지하 배관의 파손이나 수맥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근처의 온천들도 온천수가 줄어들었고 물의 색깔도 탁해졌다고 합니다. 온천수가 탁해졌다는 것은 배관적인 문제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배관이 녹이 쓴 것이 아닐까요? 지진이 온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2020년 기후연 시다지방의 지진으로 경험을 하였으므로 이해는 하는데 온천이 멈춘 이유는 무언가 지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월 22일 발생한 슈가나다 규모 6.6의 강진은 난카이트로프 서쪽 슈가나다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해구형 지진을 의미합니다. 일본 미야자키역 및 오이타현 해역에 해당하는 슈가나다 해역에선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슈가나다 해역의 진원이 얕을 경우에는 쓰나미지의 피해도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큐슈에선 미야자키현 오이타현이 시코쿠에선 에이메현 고치현 등 태평양과 맞닿은 지역에서 큰 쓰나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월 22일 발생한 슈가나다 해역에서의 규모 6.6 강진에 대하여 거의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월 7일 월요일까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이번 지진이 난카이트로프 서부인 슈가나다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이 지진이 상황에 따라서 진원역 동쪽에 난카이 지진 등과 연동하여 동시에 규모 8 이상의 연동형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가이 도난가이 난카이 지진이 한꺼번에 연동되었던 1707년 호에이 지진의 경우에는 슈가나다 지진도 연동되어 일어났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특히 2011년 일본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동북지방의 태평양 해역 지진이었으며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연동형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규슈 슈가나다 남쪽에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난고정에서 5m 이상 니치난시에서 4.2m를 비롯하여 규슈 동부 각지에 2에서 3m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추정했으며 규슈 슈가나다 북쪽에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신토미정 4.9m, 슈가시 4.2m를 비롯하여 규슈 동부 각지에 2에서 4m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규슈 미야자키연에서 사망자 910명, 중상자 1800명, 이재민 15만 7천명이 나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에도 슈가나다 해약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5km였고 역단층형 지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